안녕하세요. 오늘 12득점까지 올리면서 유난히 표승주의 응원가를 많이 들을 수 있었는데 응원가가 들릴 때마다 어떤 생각이 들었는지 이거를 가슴이 뭉클한다고 얘기해야 되나요? 오늘 좀 그래서 이렇게 홈에서 5세트까지 가서 이어서 좀 뭉클한 게 있어요. 간만에 경기 뛰어서 그리고 마지막 득점을 장식한 만큼 오늘 특히 약간 해결사 표승주에게 좀 더 어울렸던 것 같은데 본인의 생각은 밖에서 계속 준비하고 있다가 이런 기회가 와서 좀 잘해서 개인적으로 좀 좋은 것 같아요. 그리고 지금 단독 선수를 계속 달려가고 있는데 다음 라운드에서도 계속 우리가 이걸 이어갈 수 있을지 일단 할 수 있는 데까지 최선을 다해서 늘 좋은 모습 많이 보여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이 선수가 응원도 하러 왔는데 빨리 복귀하라고 응원 메시지 한 번 만들세요. 고은아 재활하고 있는데 내가 그 마음 진짜 잘 알고 있어서 가끔 보면 좀 너무 안쓰럽기도 한데 너는 잘 이겨내서 잘 돌아올 거라고 믿으니까 얼른 복귀했으면 좋겠고 건강하게 오래오래 배구했으면 좋겠어. 고은아 화이팅! 거의 엄마! 감사합니다. 자막 같은 연화되도 좋아지면 감사합니다.